허리가 꺾일 듯 요상한 자세로 뛰어가는 이 동물은 임팔라입니다. 알고보면 이들은 수준급의 아크로바틱 선수인데요. 이렇게 뒷다리를 높게 쳐들며 콩콩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임팔라가 이렇게 뛰는 이유는 오직 도망치기 위해서인데요. 신나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포식자에게 쫓기는 상태입니다. 뒤를 노리는 포식자들을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발달된 뒷다리로 허벙을 차면서 뛴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도약하는 힘이 몸에 전달되어 가속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팔라는 웬만한 포식자들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달리기 실력을 갖고 있는데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치타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팔라를 사냥할 땐 악어처럼 잠복을 하거나 무리지어 사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하네요. 참고로 옆구리에 검은 줄이 있는 것이 가젤입니다.